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검 방조제로 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새만검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멋진데요 가력도 항해 잠시 들렸습니다 방파제 넘어 무기가 제법 잡히나 보입니다 조사님이 많으시네요 가력도 항은 자그만한 항구 인데 이쁘네요 주꾸미 잡는 소와 어구도 쌓여 있구요 문어 잡는 통발도 있네요 건너편 새만검 풍력 발전 단지로 왔어요 해당화가 피었네요 풍력 단지라 왕선풍기가 있네요 언덕으로 올라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lesió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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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